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영화장에서 무려 4개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품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각본상 이 4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짜파구리를 먹어볼건데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거죠 부자들은 라면도 그냥 안먹어 채끝살 넣어먹지 제가 오늘 부자처럼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짜파구리 완성이 됐습니다 부자집 사람들이 먹는 채끝 짜파구리 맛있게 잘먹을게요 맛있게 잘먹어먹으면 더 맛있게 보세요 너무 volley 쫄깃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야겠어요 진짜 맛있게 느끼는 horas 뱃뱃뱃 아우 이 시각도 못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으흑 초콜릿 짜파구리 채끝 짜파구리 음 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 이렇게 화제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채끝 차파구리를 먹어봤는데요 봉준호 감독님 다시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기생충 안보셨으면 꼭 보세요 채끝 차파구리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